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. 오늘은 기출백선 개강을 알리는 퀘스트를 약간 독특하게 ASMR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의 퀘스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목소리는 좀 괜찮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오늘은 얼굴을 쏙 빼고 목소리만으로 퀘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출백선은 수원수투 확통과 수원수투 미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두 개의 강좌로 개강이 되었습니다. 각 과목별로 개강하지 않고 확통선택자와 미적선택자들의 관점에서 어차피 30문항에 해당하는 전 범위를 정리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각각 키가 되는 핵심문항, 백문항식을 수록을 했습니다. 중킬러와 킬러가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킬러나 킬러의 비율은 단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강좌의 목표는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개연성 명확한 개념의 적용이라는 것에 있고 그래서 평가한 기출에 대한 일관된 논리를 학습한다. 그래서 결국은 겨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수강 대상은 모든 수험생인데 그 중에서도 전 범위의 기출문항을 단원별로 총정리하고 싶은 기출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풀이가 궁금한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새로운 문제가 늘 새롭게만 보이는 모든 수험생입니다. 선생님과 함께 기출백선에서 이 시즌2 기출들을 총정리함으로써 역시 개념으로 못 풀 문제는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 ASMR로 진행한 첫 번째 퀘스트가 떨리네요. 다음에는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맛보기 강의에서 선생님과 함께 행복하게 공부를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